13화 리뷰를 만들던 도중 장님의 암호와 관련된 뇌피셜이 떠올라 짧은 영상을 만듭니다. 다들 순원왕후 곁에 있는 눈먼 궁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13화에서 드디어 그녀가 움직였죠. 아무도 모르게 기왓장에 글씨를 썼습니다. 몇 글자는 보이지 않아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하겠지만 대충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는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는 다시 자음과 모음 자음순이죠. 이 순서를 역으로 생각해 장님 궁녀가 쓴 글씨를 봅시다. 그녀가 기와에 썼던 글씨 하나를 예로 들어보죠. 지읒과 우. 여기서 낱개인 글자는 그대로 두고 합성된 우라는 글자를 받침부터 순서대로 써보면 웅이라는 글자가 되고 남은 지읒을 합치면 중이라는 글씨가 됩니다. 지읒 너라는 글씨도 마찬가지로 지읒은 그대로 두고 합성된 글자인 너를 받침부터 써서 지읒을 합치면 전이라는 글씨가 되죠. 감이 오시나요? 최종적으로 두 글씨를 합치면 중전이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글자도 해석해보면 중전 위험이라는 글씨가 됩니다. 13화 예고편을 보면 철종이가 안동 김문의 중전 독사를 미리 아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장님궁녀는 철종이의 큰 그림이 담긴 첩자가 분명하다는 소설을 쓸 수 있을 듯합니다. 암호를 지운 사람은 영평군이나 홍별감이겠죠. 그럼 저는 본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